태민씨는 지금 전화 연결되고 있죠? 누구랑? 저 엑소의 카이 라는 친구야죠 이 친구는 한숨마다... 한 개 더 못 맞출 수도 있어요 통화 연결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옛스러운 통화 연결음을 요즘엔 이 통화 연결음이 더 개성있죠 엑소의 카이 씨랑 우리 태민씨의 우정도가 어느정도였지 한번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좀 안받고 있어요 종인아 내 생일은? 어? 내 생일 너 생일? 어 너 생일 언젤까? 아 야... 빨리... 막퀴즈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너 생일은 언제지? 다음 좋아하는 색은? 어? 좋아하는 색 너가 좋아하는 색? 어... 파란색? 내 첫사랑은 몇살때? 어? 내 첫사랑은 몇살때? 난 태어날때부터 너 첫사랑...뭐냐? 두살때인가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학창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? 내가 학창시절? 응 어... 너... 서... 수학... 수학이요? 내가 데뷔했을때 나이는? 뭐라고? 내가 데뷔했을때 나이 내가 제일 잘만드는 음식은? 너가 제일 잘만드는 음식? 어... 어... 계란을 만들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? 너가 존경하는 사람은? 너 존경하는 사람? 야 됐어 야 그만해 끊어 카이 카이 아니... 이미 아는거 같은데 방송인지... 너무 대단한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엑소의 카이씨 인사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키라 여러분 야 너 죽을래? 아 살인예고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 카이씨? 저요? 응 다 알고있죠 다 알고있었어? 생일 언제요? 생일빼고 다 알고있죠 아 생일빼고 다 알고있어? 야 너 내 좋아하는 색 모르잖아 그치? 7월 8일이래요 7월 8일이요 7월 8일이요 18일 아 7월 18일 네네 7월 18일 아니 얘는 제가 좋아하는 색을 모를거 같아서 몰라 몰라 라고 썼는데 얘가 무슨 파란색을 말지도 못하면서 야 그리고 잘 만드는 음식도 없대요 네 없을거에요 만들줄 아는게 없어요 아 둘이 많이 친한거 봐요 네 저긴이랑 뭐 우정이 대단한데 연습생께도 되게 제가 태민 선배님과 정말 친합니다 아 나이가 동갑이에요? 네 아 동갑이구나 첫 인상이 어때요 두 분이서? 카이씨랑 태민씨랑 첫 인상이요? 어 태민씨 딱 봤을때 어땠어요? 저는 어디 남미에서 애가 울렸던 줄 알았어요 아 저는 태민 선배님 보고 어셔인줄 알았어요 야 너네 둘 다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어셔랑 남미랑 지하 공연장의 검은 벽에 둘 다 없는 줄 알았잖아 야 두 분의 우정 0개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 제가 1등이네요 네 아 진짜 너 두고보자 진짜 야 너 때문에 영화 잘 봐 그래요 카이씨 또 나와주시고요 슈키라에도 네 알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슈키라에? 슈키라 여러분 응 샤이니 선배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엑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전화를 끊을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오 오오